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종감 직후, 더 팩트는 법사위 국감에서 나온 정책과제들을 정리했습니다. 묻지마 범죄 피해, 구조금 구상권 행사, 가해자 위주의 공탁, 가족 단위 외국인 초청, 구속영장 청구 기준과 영장 항고제 등등. 전통의 메이저 미디어가 법사위 국감을 2년 연속 이재명 국감으로 표현하고 있을 때 심하게는 황색 언론으로까지 구분되는 연예 스포츠지의 후신인 인터넷 언론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한 것이지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더 큰 미디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중이지만 그 일은 다른 모두가 하고 있는 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월 첫 주말 오후에 인사드리는 XSFM 23 국정감사 기록실 법제사법위원회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세민 위원장이 인사드립니다. 개회합니다. 개회합니다. 업무보고 누가 어떻게 해야 되죠? 덕질감사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피곤합니다. 밤을 샜고요. 오는 길에 스티커가 하나 붙어있어요. 만지지 말 것이라고 써져 있는 스티커였는데 떨어져서 말려 올라가서 지지 말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피곤해 지지 않기 위해서 음료수를 뜨거운 여섯을 갖다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포츠 음료 가득한 국정감사 기록실 시간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건조관사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쿨 조각을 먹고 있습니다. 난리파는 아재 개그에 적응하느라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힘들어요. 그런데 또 바뀐 바다요. 착해서. 차라리 차라리. 유보자관이 앉아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시간입니다. 업어비읍. 법무부, 대검,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헌재, 대법원, 군사법원. 이 기관들과 관련된 모든 법들을 소권하고 이에 더해 국회 다른 위원회의 법안을 추가로 심사하고 정부 부처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타이밍을 결정하는 힘까지 가지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만약 국회의석본부가 6대4 정도로만 불리했더라도 여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사위 만큼은 다수당의 위치를 사수했을 테니 지금처럼 대통령이 패시브 스킬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었겠지요. 반대로 7대3 이상의 승리를 야권이 거준다면 야당은 대통령도 법사위도 패스할 힘을 가지게 됩니다. 7대3까지도 아니죠. 200석만 넘어도 되니까요. 저렇게 읽는 걸 연습해야겠어. 어떻게 읽는 거요? 종감 직후 더 팩트는 법사위 국감에서 나온 정책과제들을 정리했습니다. 나 이렇게 읽는 사람 알아요. 서용교라고. 그럼 내가 서용교를 무서워하는 거는 나보다 고레벨인 동족을 무서워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모니터 했을 때 덕질인 쪽이 더 귀에 잘 박혀요. 흐름을 주려고 얘기를 했으니까. 위원회 구성 확인하시죠. 막상 법사위의 향매는 여야 원매대 대표들이 결정하니 실제 힌도 잘 못 쓰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도 작다 보니 한국국회 법사위는 주목도에 비해 인기가 높지는 않습니다. 제일 결정적인 게 예산입니다. 네. 그래서 정수 18명으로 자리도 적어요. 법사위원장 후반기 내내 부상 북강서 을 국민의힘 김도욱. 민주당 간사는 마지막 해에 변경된 전남 순천 광양곡곡성 구례갑 소병철 포함 10명. 여당은 간사 그대로 경남 통영고성 정점식 포함 7명이서. 그래도 한 번에 하네. 정은정은 5년째 틀리고 있는데. 점점식. 증점식. 증점식. 증정식 아니고요? 아 그 이제 쌍도식으로 하면 증증식 그래요. 증증식. 네. 아무튼 그렇게 8명. 비교섭시대전환 비례 조정훈 한석입니다. 지금은 도읍식으로 해야 돼요. 더쌍화 데일리라이트 맥주의 후모에서 도와주고 있는 xxfm23 국정감사 기록실. 첫 주말은 법제사법위원회 시간입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67년이었지 아마. 종로의 작은 한의원이었어. 진도산, 구기자, 청궁, 당귀, 숙지황. 좋다는 건 죄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8시간 정성껏 달여냈지. 임금님께 올린 그 방식 그대로 말이야. 부드럽고 달콤한 전통의 쌍화차. 요즘 사람들은 그걸 더 쌍화라 한다지.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임금님께 진상했던 전통의 방식을 구현하고 맛은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였다. 성가비 유고 시에는 서영교 의원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똑같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나 삼선 의원인데 뭐 이런 걸 시켜. 맞다. 그럼 화도 내는구나. 장단이 있네요. 비싸더라도 기후, 토질 등 환경을 고려하여 약효가 제대로 담긴 최고의 재료만 엄선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전 그대로 써져 있는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찬바람 불 때마다 생각난다는 고객들의 후기. 지난 추석 선물로도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추석 때 더 쌍화 많이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한 잔씩 하시며 가을을 즐겨보세요. 이 원고의 내용이 아주 인상 깊어요. 더 쌍화란 말이 없어요. 맞다. 안 써있다. 깜짝이야. 뭘 광부하는지 안 남아있어요. 조물주의 깊은 뜻이죠. 그렇죠. 알아서들 해라 이것더라. 그래서 문장을 대충 썼구나. 더 쌍화는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맞다. 지금 오후 오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후디는 겟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입고 있습니다. 카르테. 첫 번째 이슈 보시죠. 이슈 하나. 검찰 특활비 집중 사격 민주당 박주민 박용진 우리 방송에서 검찰 특활비 얘기를 안 했으니까 짧게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했었군요. 박주민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집중 사격을 했습니다. 검찰 특활비. 두 의원의 폭우는 생각보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 8월부터 불거진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야당 입장에서는 싸우기 좋은 데다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나랏돈을 현금으로 항목 안 쓰고 막 갖다 썼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부터인데 좀 이따 더 얘기를 하고요. 이거 저번 정권에서 이랬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대통령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이번 대통령이 바뀌게 된 이유도 그건 게 이번 대통령이 바뀌면서 보수 정당이 처음으로 역전승을 다시 시작하기 승리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던 게 대선 전 재보선이었잖아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때 이슈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LH 사태였어요. 그거 공기관 직원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공사 직원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걸로 정권도 잃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더해요. 지금 그때보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정권에서 했으면 지금 현 대통령에게 책임이 떨어졌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시 여당이 물고 뜯다 못해서 지금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겠죠. 네. 지금은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책임이 떨어집니다. 두 사람은 국감에서 줄곧 증거가 없다. 관행이다라고 부인을 해왔어요. 이 지점에서 한동훈과 윤 대통령의 입장이 살짝 갈리죠. 대통령은 평소에 그렇듯 디테일한 것들 중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만이고 법무부 장관이 디펜스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활비가 뭐냐. 특수활동비이고요. 수사나 정보 수집 등 검찰이 특수한 활동에 써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드라마 수리남에서 봤던 특수활동비 가지고 피해자 도와주잖아요. 그때 갑자기 5억 10억씩 땡겨오잖아요. 국정원이. 그런 돈이 검찰에도 있어요. 그거 막 딜 치잖아요. 현금으로 주고. 그건 정의로운 일을 위해 쓴 돈이잖아요. 그건 국정원이라는 특수성도 있고요. 여긴 롯데리아 가서 점심 먹는 데 씁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사 위해서 쓰는 거다 하니까 기밀 유지를 위해서 한 이유로 영수증 집행도 하지 않고 그런 이상한 용도로 쓰는 일이 되게 비일비재했습니다. 2017년에는 한 지검장이 검찰 간부 경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인당 100만 원씩을 돌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밝혀지면서 감찰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이것이 그 유명한. 네. 돈봉투 만찬 사건입니다. 처음 이걸 들었을 때 돈봉투를 먹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접접접. 돈을 접시에 깔아. 진짜 다 받는다. 노력하고 있어요. 나는 건조관사의. 아니 노력은 네가 해야지. 난 노력을 해서 이러는 거야. 사회 초년생의 지금 노력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광기를 개화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서른에 이러다가 이런 거 겪다가 아무 직업도 못 가진 거야. 나 싫어서 어른들이. 조심해. 네. 전 착합니다. 아무튼 살펴보니까 만찬 사건에서 지출 증빙자료 없이 2억 원에 달하는 특활비가 지출이 됐어요. 우와. 2억 원. 같은 해 대검찰청은 특활비 관리제도 개선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거 잘하면 그 시절 힙합 앨범 자켓 몇 장 찍었겠어요. 돈 의자에 앉아 있다거나. 이 만찬 여기서 2억 원이 나간 거예요? 아니요. 이거 때문에 살펴보니까. 살펴보니까. 그 증빙 내용 없는 게 2억 원이었다. 그랬죠. 그거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다른 언론에 많이 안 나가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뉴스타파가 압색을 수차례 당하고 지금 정권의 공적이 되었기 때문이죠. 너무 무서우니까 다른 언론들이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뉴스타파하고 그리고 참여했던 다른 언론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의 뉴스민이라든가 이런 몇몇 진보 언론들이 있고요. 참여연대가 있고 그래요. 여기에서 처음에 이 상징적인 장면을 내보내면서 유명해졌죠. 검찰 안에 파란색 플라스틱 박스를 들고 들어가는 시민단체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런 역전을 사람들이 처음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검찰에서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검찰이 제출했던 영수증 한 더미가 있었는데 그 영수증의 대부분이 먹칠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먹칠된 게 한 90% 있었고 그럼 증명서류가 아예 없는 돈을 쓴 장면들도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보통 끝날 수 있었는데 다른 메이저 언론이 등 돌리고 있으니까 뉴스타파는 불에 비춰보기로 하죠. 네. 굉장한 진짜 어디 드라마에 날 것 같은 장면들. 막 득음이 이렇게 나면서 뚝뚝뚝뚝뚝뚝뚝뚝 하면서 딱 봤더니 이러면서. 실제로 수십 명이 들러붙어서 그걸 불에 비춰보죠. 그렇죠. 포토샵도 해보고. 왜냐하면 처음에 불에 비추는 걸 생각 못했을 때 먹주를 잘못 그은 영수증이 있었어요. 봤더니 리을 디그 리을 리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리아를 찾아가 봅니다. 거기를. 그래서 영수증을 맞춰봅니다. 한 다음에 아이디어를 더 낸 거죠. 불에 비춰보는 쪽이 낫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우수직원 경려금 포상금 명목으로 쓰인 게 다수 있었어요. 수사하라고 준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 맞아요. 그리고 그 경려금 포상금은 심지어 비용이 따로 지정되어 있어요. 항목이. 아무튼 그리고 이 영수증은 아까 말씀하신 파란 박스 들고 가서 받아온 거는 시민단체가 4년 동안 행정소송을 해서 받아낸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조사를 해서 받아낸 건데 그런 일이 이번에 또 터진 거죠.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특활비로 경려금과 포상금을 지급한 게 맞냐고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선아 의정부 지검장이 수사 비용을 나중에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일단은 포상 경료라고 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전에 일단 개인 진출로 막 다 써놓고 그 항목 다 기억 못하니까 일단 포상 경료라고 낸다는 거예요. 놀라운 개소리인 게 기본적으로 나랏돈을 쓸 때는 기재부의 예산 집행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지침은 달라요. 집행 내용을 그대로 써야 하고. 당연합니다. 특수수사활동이라고 써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내역을 정리 및 구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했죠. 그럼에도 경려 포상이라고 쓴 거는 안 맞고 한동훈 장관은 이런 명목으로 특활비를 쓸 수 있냐라는 질문에 똑같이 대답했어요. 비용 보전이 가능하니 확인이 필요하다. 자료만 봐서는 알 수 없다. 줄곧 회피했습니다. 자료만 봐서는 알 수 없다고 말하면 그것도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봐서 알 수 없는 게 어딨어요. 그렇죠. 사업돈인데. 국가의 자료만 봐도 알 수 있게 하는 게 행정이지요. 결국 이거는 그 경려 표상이라고 쓴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가 아니면 뭘 봐. 관상? 그러니까요. 입에 묻은 거 보고. 그건 우리 개가 하는 거죠. 조용 먹고 난 다음에. 야, 뭐 먹었어? 일로 와봐. 그거 핥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박주민 의원이 쓸 수 있냐 없냐 몇 번 물었는데 답이 계속 똑같았어요. 결국 박주민 의원이 대신 답해 줬습니다. 직원 경려금은 기타 운영비로 써야 한다. 그리고 해당 영수증은 2022년도에 한동훈 장관이 점검해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이 장관이 된 뒤에 있던 일들. 맞아요. 계속 이거 2021년도인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한동훈 장관의 예상 준비 답안은 이거였습니다. 전정권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1단계 답안쯤 쓴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지금은 다 타파된 1단계의 쉴드예요. 그걸 한 방에 깼어요. 너 장관 되고 나서 이렇게 썼잖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광주지검으로 갑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 8개월간 매달 6만 9,800원의 특활비가 쓰였는데. 특활비를 매달 같은 수사에 7만 원씩 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뭐였냐면 공기청정기 렌탈이었어요. 공청이었어요. 이러다가 넷플릭스도 쓰겠어. 그러니까 수사와 공청은 무슨 관계냐. 그러면 특수수사에 필요했기 때문에 대마를 피운 거죠. 왜냐하면 대마 유통책처럼 위장하려고. 그런데 그러면 이거 사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코웨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청은 난리 나야 되는 게 대마를 한 놈이 공청 한 대로 그걸 숨길 수 있으면. 엄청난데? 마법의 공기청정기입니다. 관세청이랑 같이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웃겼는데 기념사진으로 10만 원을 썼어요. 심지어 2만 원짜리 5장 뽑아가지고. 2만 원이면 인생네컷 끝 아닙니까? 가장 럭쩍이 한 인생네컷을. 그걸 굳이 특활비로 썼어 했을까요?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돈을 가지고 인생네컷을 찍었다. 심령사진 수사 같은 게 있었던 거지. 사진 부스에 유형이 나온다. 이것도 롯데월드는 안 갔냐? 진짜 다 받아주네요. 그런데 이거는 좀 예외인 게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했거든요. 특활비를 가지고. 맞아요. 정말 편한 거 다 했죠. 그런데 광주지검은 당시 법무부의 검찰특활비 심사위원회 점검이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없다고 국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일단 이 총장이 시정조치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 끝나나요? 아니 이거의 심각성을 저는 정말 미디어 힘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말 안 하거나 그냥 드라이하게 보도하죠. 줄글보도하면 이게 안 심각한 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 다른 어떤 공공기관과 부처에서도 돈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불법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공공기관은 아니고 정부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는데 약간 행정조교 같은 거 한 적이 있어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나랏돈 쓰는 일 지원받고 지원사업 합격한 일 한 번이라도 해본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한 번만 해보면 나랏돈 다시는 손 안 벌리고 싶어요. 제가 그 식당 메뉴판을 다 봐야 돼요. 그걸 한 2주 지나서 하려면 기억이 나겠냐고요. 그러고 보니까 궁금하네요. 검찰은 행정부잖아요. 감사원한테 감찰 안 받나요? 검찰은 받아요. 받죠. 받던 감찰로 보통은 받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의원들이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했냐만 물어보는데 감사원한테 한번 요구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검찰 권력의 후진성을 아까 2017년부터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2017년 것부터 밝혀진 거고 그렇죠. 수십 년 무거운 검찰 권력의 후진성을 드러내주는 가장 적당한 사례가 나온 거거든요. 눈먼 돈을 맞닫다 썼다라는 건데 인생 내 컷에 이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보도가 안 됐다. 저는 심각성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진보 언론이라 불리는 곳들끼리 서로 싸우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뉴스타파가 이 아젠다를 먼저 가져갔으니까 우린 딴 거 할래라고 얘기해서 이 얘기 덜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다만 메이저 언론들은 이거 물고 뜯고 늘어지고 잔치를 벌여야 되거든요. 진짜 보도 안 됩니다. 맞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뉴스타파가 아카이브를 진짜 열심히 했더라고요. 뉴스타파 엄청 팠습니다. 게다가 또 이게 정치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4년 됐나? 얘기는 처음에 5년쯤 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을 밀어줘야 된다라는 내부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뉴스타파에서 이 보도를 이때부터 시작하는 걸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야당의 입장과 뉴스타파 입장이 같아졌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뉴스타파 이거 기사 되게 재밌게 잘 기획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그거 영수증 이거 해가지고 대조해가지고 재밌게 기획 잘 해놨어요. 이게 처음에 윤석열 관련 보도할 때 뉴스타파가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후원자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그거 이상으로 복구됐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뉴스타파에서 찾아보세요. 네. 다시 돌아와서. 한동훈 장관은 이제 정보 공개를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지적들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죠. 그렇죠. 야당 의원이 물어볼 건 그거죠. 다른 모든 관청처럼 하세요. 네. 그래서 최소한 경찰청 수준으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한동훈 장관이 검사는 특성상 다른 공공기관만큼 그렇게까지 투명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비교할 만한 데가 경찰이잖아요. 수사하는 데니까. 근데 거기도 이거보다는 훨씬 투명하다라고 박주민 의원이 말을 했더니 업무 추진비 공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러서죠. 검사의 본능을 건드리는 질문이죠. 경찰이랑 비교하면 펄쩍 뜁니다. 진심이 드러납니다. 우릴 감히 경찰이랑 이마인드가 나오죠.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경찰만큼. 그러니까 슬릭백. 슬릭백 하면 옆으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투명하게 한다는 거 약간 동의한다 해놓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죠. 발이 땅에 안 닿아요. 이게 투명한 정도가 언제나 중요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적어도 한동훈 장관 더 나아가서 이번 정권에게 되게 중요한 화두고 엄청 찔리는 문제거든요. 이걸 다른 이런 소수 언론에서 마이너 언론에서 자꾸 얘기하죠. 그러면 자기들 정권 끝났을 때 보수 언론이 이걸 퀴로 쥐입니다. 자기들 분리할 때 터뜨리려고. 그래서 지금 무섭습니다. 이게 현 정권이. 특히 대권 주자인 한동훈 장관이. 그렇습니다. 명실 상부 대권 주자라니.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고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에게. 그러니까요. 여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다만 현 정권과 미디어를 다루는 패턴이 한동훈 장관이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고 입을 틀어막는 거 말고는 다른 기술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박용진 의원 얘기네요. 박용진 의원의 뒤끈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숨은 맥락들이 많더라고요. 유치원 산법을 관철하고 지금 한 2, 3년 지났나요? 본인의 최고 자랑이죠. 자기의 최대 업적을 잊고 놔두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첫날 대법원 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은 시작하자마자 곧장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좀 이상해요.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 그러니까 일단 화해를 시켜보고 안 되면 중재를 하게 하는. 교회 내의 분쟁 해결 이런 거를 하는 법인인데. peacecenter.kr 그런데 요구하는 자료 제출이 최근 20년 동안 퇴직한 법관이 여기랑 같이 일을 한 사람이 있냐. 최근 10년간 여기에다가 법원이 예산을 지원해 준 건이 있냐. 여기랑 같이 일을 한 지방법원이 있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뭘 확보했다는 얘기죠. 의원실이.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에 뭔가가 있는 모양이죠. 자 이렇게 프로로그가 끝나고.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이 전간이 필요할 정도의 일을 하나 봐요. 기독교 화해중재원 제가 그래서 이거 가져왔습니다. 기독교 화해중재원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천립 목적 보실까요. 본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음으로써 공식적인 교회 분쟁 해결기구로서 국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약간 허풍인데. 이게 사실일 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이잖아. 아니 국교면 그럴 수 있지. 다만 어느 정도의 권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허장성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교회 내에서 특히 대형교회들 혹은 대형교회 내에서 분쟁이 벌어지면 거기 돈 엄청 열고. 사례를 보죠. 어쨌든 간에 프로로그가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유치원 이야기로 도입부가 시작됩니다. 서울 논현동에 있는 강남중앙침리교회에는 지금은 없어진 강남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이었고 당시 교회의 담임 목사는 피영민 목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재는 침례신학대의 총장이고요. 센 사람이네요. 피영민 목사는 당시에 강남유치원에서 쓰고 남은 교육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신의 비자금으로 빼돌립니다. 남았으니까. 그럼 쌓이죠. 이 교육비는 특성화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교육청에서 받은 지원금이에요. 처음부터 실제 필요보다 많이 신청해서 남긴 거죠. 빗자루 하나 만 원. 그래서 냄새는 맡은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를 해서 회계 문제를 밝혀냅니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을 갖고 피영민 목사는 검찰 특활비처럼 쓴 거예요. 자기와 아내의 식사비용, 장로들에게 주는 선물 비용 같은데. 그래서 야당이 빨리 이거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도 이거 비자금이라고 해야 됩니다. 비자금처럼 썼거든요. 여기에다가 원래는 피영민 목사가 교회의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의 경영자는 아니에요. 은밀히 말하면. 그런데 그러면 사학연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장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서 연금수급자격을 만듭니다. 이것도 걸렸어요. 이런 게 다 걸렸었는데 이 결과를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죠. 행정소송으로 간다. 그리고 1, 2심을 내리칩니다. 판사는 이렇게 말하죠 언제나. 준비 좀 잘해보시지. 멍성하게 이게 뭐예요.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교육비 9억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반전. 3심 대법원에서 역전승을 했습니다. 짜릿한. 대법원의 판결이 웃겨요. 위법한 과정은 알겠는데 교육비이긴 하니까 유치원은 앞으로 교육비로 쓰라는. 이게 뭐예요. 이게 판결이에요. 대박. 일단 판결이 형식부터 미심쩍어요. 내용은 그렇다 쳐도. 3심이라는 건 원래 2심까지의 판단에서 법리적인 오류가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이 요지가 맞다면 법리적인 오류가 없지만 이잖아요. 내용을 바꿔버렸잖아요. 취지를 바꿔버렸잖아요.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 내용은 재판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이었어요. 교회가 주장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좋아. 어쨌든 그럼 교회는 그 9억을 유치원 교육비로 다 썼을까? 아니죠. 어떻게든 보전해야죠. 알고 보니 유치원 건물을 이미 없애버리면서 피해원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전에 있었던 강남유치원이었군요. 가질 수 있으니 부숴버리겠어. 아직 행정소송 안 끝났잖아요. 교육청 감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피해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미심쩍게도 강남구청이 갑자기 교회 건물 재건축 승인을 탁 내줬어요. 이건 내줬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럼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유치원 건물을 싹 없애버린 거예요. 건물이 없었으니까 피해원. 피해원 승인은 나지 않았지만 철거해서 없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철거된 유치원은 전국에서 강남중앙교육 침례교회 부설 강남유치원이 유일합니다. 박용진 의원실의 의심은 그거군요. 이런 수단을 쓸 줄 알고 있었던 것 아닐까 대법관은. 여러 측면에서 유치원 산법을 엿먹이는 사건이라서 박용진 의원이 1차적으로 빡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만들어진 법을 우회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이거 빼기 어마어마하네요. 대법관이 빼기잖아요. 대법관도 빼기고 지금 강남구청에서도 갑자기 재건축 허가를 내줬고. 강남구청은 그냥 우연이었다고 쳐도 3심 판결은 석연치 않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 엉망진창 상황이 한가운데 있어요. 아무튼 대법관을 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대법관입니다. 세상에. 그리고 피영민 목사는 프로로그에 언급된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의 원장이기도 했어요. 2018년에 이 단체의 10주년 감사 예배를 원장이 담임 목사로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이 예배에는 안철상 대법관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고. 몇 년 후에 이 교회가 당사자인 재판의 3심을 맡았던 겁니다. 그렇군요. 아는 사람의 재판이면 당연히 재판 회피를 신청해야 된 게 맞는데 하지 않았어요. 이거 정말 잘 찾았네요. 즉 박용진 의원은 안철상 대법관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으로 앉아있잖아요. 대법원의 수장으로. 그 면전에서 안철상 대법관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림 예쁘죠. 안철상 눈앞에서. 안철상 권한대행은 지금 사법부 수장이니까 관례상 감사 시작 때와 끝때만 자리에 앉아서 이제 말만 좀 하고 사라져요. 높은 확률로 박용진 의원의 자료 요구를 보거나 들으면서 퇴장했을 거예요. 그죠. 헉 까였네. 그래서 김상환 행정처장에게 자기의 소명 내용을 전달을 시켰어요. 자신은 피영민 목사와 일면식도 없고 그래서 재판 회피를 안 한 거랍니다. 돈만 오고 갔다. 아 그러시구나. 보통 교회 축사까지 하는 사람이 목사랑 모를 일은 적죠. 그죠. 아니 일단 축사를 하면은 그 뒤에 앉아 있잖아요. 그게 대부음속이 있잖아요. 그게 대부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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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거기서 분명히 담임 목사고 지금 이 감사 예배의 메인이 되는 그 단체의 원장인데 이중으로 주인인데 가서 당연히 악수하고 안녕하세요 하지. 악수는 했겠죠. 그러니까 축사하러 온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담임 목사를 악수하는 거예요. 악수하고. 상담 나누고. 감사합니다. 차 마시고. 방송 내내 저희가 잊을 만하면 교회 권력 교회 권력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개신교회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쓰이네요. 근데 이건 빡세네요. 그리고 미심적인 게 하나 있는데 화해중재원 제가 모바일 사이트를 보고 있거든요. 사이트 이름이 무려 피스트센터예요. 근데 이제 화해중재원 소개를 하는 메뉴에 이게 오타일까 뭔가 모르겠는데 화해중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어떡해. 아 그렇게 교단 내 교회 내 화해를 중지시킨다. 그러니까요. 칼을 주러 왔노라. 아니면 법규를 통해서 화해하나. 그렇죠. 법규는 우리 편. 이슈 셋. 피해자 의사의 중요성. 민주당 이탄이 박용진 국민의힘 전주의 시대전환 조정훈. 피해자 의사 반영이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 굉장히 폭넓게 공유된 키워드였습니다. 쟁점이 된 사건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인데요. 네. 피해자가 직접 출석을 했어요. 증인으로. 이 사건이 정쟁을 제외하면 법사위에서 가장 주목받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셔오기 어렵잖아요. 큰 맘 먹으셨을 텐데 설득을 누가 잘한 거예요. 네. 조정훈 의원이었는데요. 네. 피해자는 우선 공판 기록 열람 제한으로 재판에서 제대로 방해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았어요. 현행법상 피해자는 공판 기록을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야 열람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판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형사에서는. 그렇습니다. 형사에서는. 네. 재판장의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직접 민사 소송을 넣어야 볼 수 있어요. 힘들죠. 네. 실제로 피해자가 법원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럼 민사 넣으세요 라고. 네. 그래서 해당 사건 피해자가 이걸 보지 못해서 가해자의 허위 진술에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폭행 이후에 약간 7분 정도의 간격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분명히 성범죄 시도가 있었다라는 건데 가해자가 이걸 부인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시스템이 가해자가 변론하기 조금 더 유리하게 되어 있다. 네. 50대 50은 아니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심에서는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았고 2심에 이분이 공판 기록도 보시고 이러면서 성범죄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형량이 늘어나니까 가해자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형을 받았어요. 네? 네. 감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검찰과 피해자는 양형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게 왜냐하면 2심에서 3심으로 넘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갔을 때 양형을 이유로 더 무겁게 해달라고 상고를 하면 됐는데 2심에서 3심은 그게 안 되잖아요. 법리 판단만 다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해자는 낮춰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민사소송을 실제로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죠. 네. 이걸 비밀로 출소 후에 보복을 하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멍청한 거죠. 네. 그래서 피해자가 이렇게 소소를 하니까 여야 다 할 말이 없죠. 이건 딴소리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가 협업을 했는데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피해자가 공판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를 했어요. 좋습니다. 박용진 의원실은 공판. 그런데 둘이 약간 쟁점이 달라요. 박용진 의원실은 열람 허가가 재판부 재량에만 달려있다는 걸 들었는데. 그런데 이 허가 대상의 범위에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재판부가 해라라는데 어떤 어떤 기준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귀찮았던 판사처럼 민사하세요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진짜 재판부가 얼마나 사건에 정성을 쏟느냐를 달린 거죠. 그래서 그 태도를 일단 지적을 했고. 그리고 전주혜 의원은 보복 협박 사실을 알지 못했냐면서 김용준 부산고등 법원장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장의 답변이 재판부에서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법원장은 기본적으로 판사들의 재량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요거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전 의원은 이 말을 듣고 기계적 감형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계적 감형이라는 거는 율사들이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반성문을 얼만큼 쓰고 탄원서를 어디서 어떻게 모아오든 이만큼 해오면 감형해주는 그런 관례. 네. 사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오면 감경을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 네. 필수가 아닙니다. 그만큼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한데 형이 높으면 아까 말씀하신 이러저러한 거 하면 그냥 감형해준다라는 걸 비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조정은 의원은 피해자 지원 제도를 조명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게 범죄 피해 구조금을 직접 찾아서 신청을 했는데 이걸 다 혼자 조사해서 했어야 했대요.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왜 자동으로 처리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요. 아무도 피해자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이 너무 의문스럽고 세상에 피해자 나 혼자뿐인 것 같았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제도가 가해자 처벌 혹은 가해자 권리에만 관심이 있고 피해자는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은 의원이 한동훈 장관과 짝짝꿍을 했습니다. 피해자 지원 안내 시스템 개선과 지원 제도 서류 간소화에 대해 질의를 했고 한동훈 장관이 긍정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팀플레이는 보기 싫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국감 내내 이어지고 대정부지리 때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번 사안은 덕분에 빠르게 진척이 되게 됐죠. 그렇습니다. 상관없는 얘기를 하나 하면 제가 의심하는 건 이겁니다. 조정은 의원이 사제를 털어서 사제를 실제로 털어요. 지금 정당이 있습니까? 정당 지금 그전에 있던 시대전환 관계자들도 조정은 왜 저러냐 하면서 등 돌렸는데 실제로 지금 플래카드 거는데 시대전환이라는 당 이름도 잘 안 나오게 자기 이름만 보이죠. 그러면 사실상 자기 돈을 털어서 지금 이 지역구예요. 우리 스튜디오가 있는 마포갑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게 큰 정당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나서서 뭔가를 해놓으면 그래서 지역구의 구민들을 만나고 돈을 들여서 지역구를 닦아놓죠. 그러면 더 유명한 사람이 전략 공천받아서 그 사람을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덜 유명한 사람은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지역구를 잃고 모든 걸 잃는 거거든요. 조정은 의원이 현재 지금 그 역할이 아닌가 만약 한동훈 장관이 이제 없고요. 온다면 그렇다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슬픈 시나리오를 조정은 의원은 절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한동훈 장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좀 많이 슬프네요. 왜냐하면 조정은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여기 공천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관계자가 없다는 얘기를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이 팀플레이 역시 조정은 의원이 생각하는 것 같은 결과를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건 정치 얘기였고요. 형사공탁금 얘기를 합시다. 이슈넷 형사공탁금 민주당 2탄이 네.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가해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가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자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같은 걸 내주길 바라죠. 가해자는? 그게 가명인자로 작동을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합의금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이건 보통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합의금을 공탁 걸면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언제든 법원 공탁소에 가서 찾아갈 수 있는 돈이잖아요. 만약에 마음이 바뀌었어. 합의를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법원이 대신 맡아주고 있던 돈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죠. 다시 가해자 안 만나도 되고 편하잖아요.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아직 안 해준 상태여도 피고인이 공탁금을 넣어두면 그게 곧 감형인자가 되어버리는 게 형사공탁금 제도라는 신설된 제도의 맹점이었습니다. 이게 신설됐대요? 심지어. 피해자가 안 받아간 상태인데도요. 논리는 일단 그럴 듯해요. 범죄 가해자가 반성을 하는지 보는 좋은 척도는 자기 범죄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려고 노력하는 정도죠. 그리고 그 노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탁금을 냈으면 내 거 안 찾아가고 있으면 반성한다고 봐도 되잖아요. 이렇게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은 아쉽지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 가능합니다. 이탄희 의원이 가져온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이에요. 피해자는 전치 6주에 불안장애도 생겼습니다. 선고 한 달 전 가해자는 합의를 안 해줘도 그냥 공탁을 하고 감형받을 거라고 말해버립니다. 선고 3일 전 기습 공탁이 들어왔고 감형이 됐습니다. 네. 대부분의 변호사들도 이런 가해자들 사건을 맞게 되면 이것부터 권하죠. 돈 걸어라. 그게 반성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쯤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춘천에서 4년 동안 청소년 73명을 상대로 디지털 성착취를 한 범인이 잡혔습니다. 꽤 크네요. 피해자 전부가 공탁금을 거절했습니다. 가해자는 갑자기 69명에게 100만 원씩 해서 공탁을 했고 감형이 됐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이 7년에서 45년 사이였는데 최대 45년 그리고 피해자가 73명. 16년을 선고받으면서 감형인자 중에 공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단돈 69만 원에 아니 6,900만 원에 100원씩 한 게 아니고 제가 사람이 짜요. 100만 원씩 단돈 6,900만 원에 지금 최대 29년을 깎은 거예요.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피해자 유족이 돈 내면 양형 기준도 높일 거냐 높여줄 거냐 규명할 거냐 그럼 69억이라도 내겠네요. 쟤네는 돈으로 형량을 사는데 우리라고 못 사겠느냐 시스템의 군용이잖아요. 그럼 안되냐 산청 펜션 사건 이거는 몇 번씩 얘기가 나왔어요. 30대 남자가 펜션에서 주인인 70대 노인을 살해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이 20년 나왔어요. 2심에서는 공판 직전에 공탁금 1억 5천을 딱 걸어서 4년 감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감형 6일 뒤에 공탁금을 회수해갖고요. 가해자가? 네. 한 푼도 안 쓰고 4년을 감형 받았어요. 그동안 피해자 유족들은 이런 입출금과 감형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당장 피해자가 된다고 법률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게 그리고 저도 이거 신경을 찾아봤는데 변호사들 사이에서 알려진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킹할 수 있다. 이거를 왜 이러냐면 기습 공탁을 하는 이유가 상대방 피해자 측 변호사나 법률대리이나 피해자 측이 공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받기 전에 재판이 끝나버리도록 와 근데 이거 진짜 저 아찔하네요. 제가 이 제도 개선되기 전에 공탁금 찾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찾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게 없어가지고 그때는 기습 공탁 이런 거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합의금 대로 넣어야지 안 그러면 제가 처음에 합의 거절했었는데 그때 그럼 만약에 넣었으면 감형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요즘이었으면 그렇죠. 무슨 생각으로 돈이 무슨 생각으로 법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원래 생긴 취지가 옛날 제 기억에 범죄 피해 복구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의 신상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라고 알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이 돈이 진짜로 피해자에게만 갈 수 있게 공탁금을 하면 피해자만 찾아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가해자가 회수가 된다는 거가 그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확실하게 피해 복구해서 써라 라는 의도도 있었고 자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한 전주의 의원의 얘기가 자꾸 떠오르네요. 기계적 감형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온라인 카페에 이런 죄명이면 적정 공탁금은 얼마 하는 식의 정보들이 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시장가가 형성이 되지요. 공탁금 감형에 능한 법무법인과 변호사 광고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시장 변호가 생겼더라고요. 기습 공탁으로 감형받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세상에 진짜 차참하네요. 기습 지금 아까 설명했듯이 기습 공탁이라는 것을 전술적으로 보면요. 피해자의 변호사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매우 빠르게 찔러넣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이게 절차가 그래요. 이 공탁은 피해자가 거부했고 그러니 회수에 가시라는 의미를 담은 서류들을 상대 변호사와 재판부에 보내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채로 공판에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 산청 펜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공략한 변호사가 있었다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 법무법인은 기습 공탁이 안 들어오나 모니터링한다 이런 걸 마케팅 포인트로 삼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진짜 돈 많은 사람한테 또 유리한 거네요. 최대한 많은 공탁금을 끌어와서 넣어둘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해지죠. 이래서 성폭력 상담소나 여가부인은 그리고 고리로 빌려도 돼요. 며칠 안에 갚을 거니까. 그렇죠. 맞네요. 이래서 성폭력 상담소 여가부 1심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거부하는 공탁을 감형인자에서 무조건 빼야 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즉 지금은 피해자 쪽 대리인이 의사를 밝혀도 재판부 재량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으로 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벌금을 추가하시든가 양형 기준에. 그런데 벌금은 입법의 취지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입법을 바꾸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벌금이 여가부로 흘러가는 게 훨씬 맞겠네요. 이런 얘기를 전화하면서 이탄일 의원은 형사 공탁금 제도를 유지할 거라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패치를 할 거라면 최소한 피해자가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만이라도 필수로 넣어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이게 최소 패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 동의 여부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최소한 기습 공탁 전수는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재판부에서 피해자는요? 하고 한 번 더 물어보는 절차라도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무시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범죄 피해자의 피해가 우리가 듣기로는 이 나쁜 놈 싶지만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가 막심해서 실제로 합의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물어보는 것 정도는 필요한데 이 법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중요한 일일수록 도박을 좋아하니까 막판에 재판장이 물어봐서 동의 안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공탁금을 빼갈 수 없게 한 다음에 감경은 원래 해주려던 거에 10분의 1만 해주는 그러면 이제 재판장이 얘기해서 10분의 1? 이러고 판결하는 거죠. 아니면 그렇지. 감경을 4년 감경할 걸 4개월로 다른 의미로 나쁜 사람이다.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피해자 의사 반영이라는 게 단순히 피해자는 이런 처벌을 원한다. 더 세게 처벌하길 원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합의를 해도 되게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피해자는. 내 피해를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합의를 해도 이상하고 벌을 받는 걸 봐도 이상해요. 그냥 피해받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법정신 그 자체가 웅성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반영하지 않은 거죠. 맞아요. 패치가 많이 필요한 법 하나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봤습니다. 그다음 공탁 심화 버전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2탄이에요. 네. 어쩔 수 없어요. 2탄이에요 2탄. 네. 2탄이. 마지막으로. 아 이거 좀 힘드네요. 나는 괜찮다고. 점점씩 보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법원행전처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죠. 이 질의는 굉장히 기승전결 빌드업이 돋보였어요. 법원행전처장을 불러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7%로 매우 올랐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시중은행 주담대를 얘기해요. 법원행전처장한테. 뭐지 싶죠. 의자를 내고 그리고 남는 돈이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한계대출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300만 명에 달한다. 그만큼 이제 이자 때문에 서민들이 힘들어한다. 이 얘기죠. 네. 빚에 숨막히는 사람들 얘기. 네. 그리고 시중은행 선과급 문제로 넘어갑니다. 무려 1조 원이 넘는다. 작년부터 지금 은행들은 고공행진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기재에 비해 할 얘기인가 아닌가 싶은데 본론이 나와요. 시중은행의 선과급 1조 원 중에 최소 몇억 원은 법원에서 준 거예요. 법원이 준 돈이다? 네. 공공기금 출연금으로 법원이 받았어야 되는 돈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앞에 공탁계기가 이어지는데요. 공탁금을 이제 은행에 맡기거든요. 그럼 법원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리를 못하니까. 소유는 법원인데 물리적으로. 법원이 법원 계좌를 은행에 트는 거예요. 그 숫자가 은행으로 가죠. 그래서 법원에 가면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찾을 때 그때 안에 있는 데 가서 적고 이래서 찾았었는데. 그런데 그거 하자고 법원 은행을 따로 만드는 건 귀찮잖아요. 시중은행에 맡깁니다. 그런데 그 잔고가 지난 8월 기준 무려 11조 원입니다. 지금 공탁되어 있는 돈들이요? 법원이 계좌주인 일반은행에 가 있는 돈이 11조 원이다. 피해자나 아니면 주택 구매자 이런 사람들이 안 찾아간 공탁금. 그렇게 11조 원이면 은행들은 그냥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예금만 들어도 돼요. 그 돈 갖고. 많이 남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익금이 실제로 5년 동안 1조 2천억 원입니다. 이거 영업하면 대박이네요. 실제로 영업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 계산을 해봤더니. 이러면 법원 로비 전문 직원이 필요하죠. 은행마다. 그런데 법원이 원래 이렇게 얻은 수익금에서 출연금을 받는데. 법원 공탁금 관련 법률들이 있는데. 그걸 과소 산정에서 받아왔다는 거예요. 조금만 받았다. 네. 5년 동안 수익이 1조 2천억이었잖아요. 그중에 법원이 받은 게 4,300억이에요. 그러면 은행들은 8천억을 날로 얻고 법원이 그걸 그렇게 해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탄희 의원이 법원 관련 조항에 맞춰서 매우 보수적으로 계산해봤더니. 그래도 576억 원은 더 받았어야 했어요. 여튼 국부를 갉아먹고 그걸로 은행 배를 채워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법원에서 의원실에 준 계산식이 있는데.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법도 열심히 보고. 공탁금을 갖고 생긴 운용 수익이 있고. 거기 은행이 보건관리하면서 지출한 비용. 수수료라고 하나? 그게 있잖아요. 포관리원인가?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 수익을 원래는 법원이 국고로 가져와야 돼요. 아니 요새 온라인 증권회사들이 주식 수수료 왜 0.0001% 받겠어요. 그러니까. 남으니까 그러지. 8천억 남겨서 가져가는 은행에 8천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3, 4천억만 가져가야 되고 나머지는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게 해도 5년 동안 576억이고. 1년치만 해도. 작년 1년치만 해도 378억이었습니다. 그게 최소. 복리의 복리로 계산해서 가져가도 은행들은 이 고객 모시고 싶어 합니다. 천억만 이득 나와도 가져가죠. 근데도 남겨줬어요 은행들한테. 이게 사실 이전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엔 감사원에서 시정조치 통보도 했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원래 들어왔어야 했던 그 돈은 법원 출연금으로 오는 거는 어디에 써야 되느냐. 사법서비스 지능기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성과급으로 주진 않겠죠. 그런데 이탄희 의원이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간 법원이 돈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한 사업들이 있어요. 가정학대 피해 아동 집단치료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두 번밖에 못했는데 이 출연금을 다 받았으면 750번을 할 수 있었어요. 이야. 그리고 범죄 피해자 치료비. 전치 3주 이상 피해자를 1300년 지원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겁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됐겠는데요. 네. 아까 우린 그럼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그 사람 집을 지어줬겠네요. 그러니까요. 방탄으로. 또 그 범죄 피해 기간 동안에 또 노동을 못하고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보관은행으로 선정된 곳들에 대해서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가 않았어요. 알아보니까 공탁금 보관은행은 법원당 한 곳이에요. 선정이 되면 최소한 5년간 공탁금을 관리를 하는데 5년 해먹을 수 있어요. 아까 윤세민 에디터께서 지적해 준 것처럼 서울경제에서 이걸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수백억, 수천억 원의 공탁금을 관리하면서 고객 확보, 저원가성 예금 조달 등 효과도 누릴 수 있어서 알짜 사업으로 꼽힌다고 했어요. 저원가성 예금 조달. 쉽게 말해 날로 먹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공탁금 관리위원회에서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하고 연구 영역을 발주해가지고 복수은행 제도를 논의를 하고 있어요. 시장에 맡기자? 네. 그렇습니다. 웃기고 있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받아내는 출연금의 범위도 더 넓혀보려고 하고 있고. 아니 감시를 안 하는데 어떻게 효과가 납니까? 그렇죠. 이걸 평가도 잘 안 되는, 중간중간에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평가도 제대로 안 되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한 또 하나의 이슈. 개선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순간부터 질질 끌죠? 네. 매일매일이 이자예요. 그렇죠. 질질 끄는 것도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자는 멈추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탄희 의원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차라리 전처럼 한국은행이 일괄 관리를 하거나. 한국은행이라는 대안이 있었어요. 거기가 원래 관리를 했는데. 그러다가 제도를 이렇게 바꿨으면 바꿀 때부터 의도는 부순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게 공개입찰처럼 나오긴 하는데 사실상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제대로 공개입찰을 해서 더 많이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은행에 맡겨라. 왜냐하면 이 방법이 실제로 서울시가 시의의 금고를 지정할 때 쓴 방법이거든요. 공개입찰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공탁금 문제만 그런 건 아니고 경매대금도 비슷해요. 2022년 기준으로 1조 1,300억 원의 법원 보강금이 있습니다. 건물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법원 거쳐서 매도인한테 보냈는데. 아직 매도인이 받지 않았다. 이런 게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얼마나 힘듭니까 국회의 일을 하는 게. 불법은 부지런한데 걔네보다 더 부지런하게 공부하고 리워드도 없잖아요. 이 정도 공부를 해야 국부가 몇천억이 이렇게 세는 걸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늘 하는 레파토리 있죠. 그 중에 무슨 법관이 은퇴하고 은행 사회의사 안 가나. 사회의사 연봉은 부르기 나름이거든요. 여기에서 아주 조금만 띄워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뽀찌로 몇 명의 노후가 엄청나게 되겠네요. 그럼 수의계약 네 글자를 또 떠올리지 않을 수 없고.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처럼 살다 갈 수 있어요. 수의계약 전관 예보.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보셨습니다. 이게 법원별로 은행이 다르군요. 네. 그래서 수도권에는 신한은행이 제일 많은데 거의 50%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파이낸셜뉴스의 기사 제목은 신한은행 아성 깨자 충청권 법원 공탁금 금고지 누가 될까? 이런 수익 로비 없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좀 더 상식적으로 리베이트 없이 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떠오르는 게 있네요. 저 대구 법원에서 받았거든요. 거기 NA 지역 축격이었습니다. 진짜요? 대구은행장이 막 조인트를 까고 있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그걸 못 까죠. 여러분 너무 세서 이슈 보셨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 수춘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예요.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임금님께 진상한 전통 방식 그대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장면 하나 김도욱과 박범계의 오래된 인연 장면 오래된 두 친구 박범계 의원과 김도욱 위원장이에요. 좀 급발진 시시비비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볼까요? 박재호 검사님 네 박재호 검사님 네 박재호 검사님 미안하지만 안 보여서 여기 잠깐 서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에게 그런 건 이야기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아직도 장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뭐라고 그걸 몰라서 지금 그러십니까? 바른대로 서십시오. 지리하십시오. 참 옹졸합니다. 나 거기서 마치겠어. 자 박범계 의원님 박범계 의원 말씀 가려가면서 하십시오. 네? 말씀 가려가면서 하시라고. 이기싸움 이게 이제 그 싸움 후반기에 나오는 워치워마우스가 나왔죠. 그러니까요. 아 근데요. 이제 이러고 나서 질의를 하고 나중에 의사지름 발언을 박범계 의원이 신청을 했어요. 2라운드 보시죠. 우리 박재혁 지검장이 기관증인인데 우리 의원님들에 가려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관증인을 저 마이크가 있는 데에 나와달라고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부자연스럽습니다. 그건 위원장 생각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입장만 이야기하지 마시오. 부자연스럽고 박재혁 검사들이 저자리에 온 것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있었고 위원장 내한테 제안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위원장으로서 저자리에 앉힌 거예요. 내 의사진행 발언이요. 하세요. 네. 바로 그겁니다. 내가 위원장에 어떤 시비를 걸었다고 지금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십니까? 사람이 좀 균형을 맞추고 절제함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다 했습니까? 네. 박범계 의원은 분명히 부하내동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볍게라는 말은 적어도 박범계 의원은 그런 말을 쓰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막대사수로 끝났습니다. 그러네요. 신혼부부 예를 들어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한 몇 초 만에 갑자기 싸움을 하는가 신혼부부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나 이거 어울려? 네. 안 어울려. 그때부터 바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게 부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다. 이거 되게 오랫동안 싸우던 사람들의 말이거든요. 맞아요. 네. 말도 말이고 제가 중간에 잘랐는데 되게 길게 서로 째려보는 순간이 있어요. 거의 한 5초 정도. 네. 네. 그 예전 네. 그래서 이렇게 째려보고 박범계 의원이 째려보고 있는데 김도의 의원이 가만히 있다가 하세요. 이러거든요. 이제 우리 캐피탈팀이 검사 출신이고 박범계 의원은 판사잖아요. 네. 정권 바뀌고부터 본격적으로 싸워요. 김도의 의원이 그 새누리당의 2017년부터 되게 수비수였었어요. 뭐 그런 것도 했었어요. 정치보복 대책특별위원장 뭐 이런 거 한다면서 간사할 때도 거의 수비수로 많이 활약을 했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두 사람 사이가 개인적으로까지 나빠진 게 박범계 의원이 장관 후보자가 되었을 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었을 때 지역 지지자 모임 나가서 가라오케 머신에서 노래 부른 거 그중에 한 사람이 범죄자였다고 그거 엮어가지고 열심히 때렸거든요. 이슈는 안 됐어요. 근데 그때 그거 가지고 되게 많이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또 재선되면 영원히 법사위에서 만날 사이거든요. 계속 싸웁니다. 만나면 정말 계속 싸웁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고 다만 다음 국회에서도 보고 싶다. 김도 볼 수 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캐피털킴은 영남 삼선이기 때문에 살아 돌아가기 쉽지 않다. 서울 가야 됩니다. 서울 가서 김포가 서울이 됩니다. 이런 소리나 하다가 떨어져야 되는 운명의 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한번 해야 되는데 클립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덕질 간사가 이 얘기 장면으로 들고 나올 줄 예상했습니다. 정말 진심이 100% 저는 보자마자 운명을 느꼈죠. 국정감사 와중에 같은 덕질계의 종족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입니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우리 타이거 리더 저의 덕질 분야와 겹치는 게 하나 있네요. 무협 네. 타이거 리더 네. 타이거파 리더시죠.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 내부에서 직원 훈련용으로 작성한 프린트물을 김의겸 의원실에 입수를 했어요. 네. 여기에는 국회를 적으로 보고 국정감사를 전쟁으로 보는 시선 국회에 대한 은근한 폄하 표현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개인 방언의 단어 아자마 이런 거요. 이 사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태도와 말씨까지 합쳐서 평가하면 한동훈 장관보다 훨씬 불량하다고요. 여성 비하로 의심이 되는 표현 언론 길들이는 노하우 위험한 내용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정말 파출소에서 자해하는 아저씨 같은 말투예요. 네. 맞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배에 칼을 긋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공문서는 아니지만 감사원 직원들에게 정신, 태도, 기법을 가르쳐고자 하는 문건이잖아요. 그러면 적확하고 전문적인 언어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저렴한 언어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문건 와중에 그것이 등장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등장했습니다. 학창시절에 무협지 많이 읽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면 거의 세 권 쓰셨습니다. 아, 세 권 쓰셨어요? 책도? 네. 삼아달계통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한번 보면 짧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보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최후의 무공초식으로써 환영마검, 폭풍참마검, 효루마검, 단천마검 사용법 이게 무슨 감사기법인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17금 나중에 설명 외모하세요. 제가 이제 뭐 어차피 설명은 덕질인이다 할 거고 저도 모르는 분야니까 저는 요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류의 덕후들 창작 덕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낼 기회가 있으면 남이 말해주기 1.5초 전에 자기소개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김희겸 의원은 원래 빈정택이 전문가잖아요? 나중에 설명해주시고요. 이런데 설명하죠. 그때부터 그래서 김희겸이 짝내죠. 나중에 하라고 이러면서 게다가 진심도 아니었는데 설명하세요. 아 저 설명할까요? 덕질 간사 자 세 권 썼다잖아요. 이게 세 권짜리 한 편인지 아니면 세 편인지는 알 수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삼하달 계통이라는 얘기를 꼭 굳이 붙이는데 이게 뭐예요? 삼하달은 작가 작가죠 작가 작가 80년에 데뷔한 작가예요. 2세기 때 사람이 아니라? 1980년에 데뷔한 작가고 80년대에 무협하면 이제 두 명이 나오는 거죠. 삼하달 야설록 그렇구나. 거기 두 명 더 갖고 보면 금강 서효원 서효원을 뺄 수가 없어서 이때가 80년대의 무협 소설이 한국 무협이 중국 무협의 자장에서 벗어나는 벗어나기 시작한 때거든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이에요. 네. 근데 제가 삼하달을 되게 싫어하는 게 왜 덕질이 신나는 거 하기 전에 버릇 어 이러고 말 시작해 무협의 서사에서 고수가 되잖아요 주인공이 근데 고수가 되는 과정을 기연이라고 하죠. 신비하고 기이한 우연 으로 뭔가 막 보물을 얻고 그래갖고 한순간 삼하달 패턴이에요? 한순간이 세지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요. 어 버프가 너무 심하다? 요즘 웹소설에서 지배적인 트렌드 회빙환이라고 하죠. 회빙물 빙물 환생물과 약간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아 눈 떠보니 내가 세계관 최강자? 네. 나 혼자 레벨업. 그런 거죠. 유병호 사무총장은 그 이 작가의 하위계보에 자기를 위치시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해는 안 가요. 왜 직원 교육용 문건의 무공이름을 갖다 써요? 이게 레이저 기자들이 김희겸 의원이 막 읽어준 거 있잖아요. 작품 이름. 이거만 제목에 쓰고 무공이름이에요. 작품도 아니야. 무공이름. 그리고 그 주고받은 얘기만 써가지고 대체 국감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제대로 정리를 못했어요. 저도 이해 못했어요. 실제로 김희겸 의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왜 감사원 직원 교육 문건에 지가 쓴 글에 나온 디테일이 나오냐. 내용이 내용이 참맘되고 엉터리일 수 있어요. 근데 표현은 교육받는 사람이 알아듣게 써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 그냥 블로그 쓰지 신이 난 거잖아요. 뭔가를 비유하기 위해 이런 무공이름을 갖다 썼다면 그 사람들도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무협은 대중문학이 아니고 장르문학이잖아요. 근데 하나도 못해 삼국지에 비유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왜 자기 덕지를 공적 문건에 드러내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동시에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미국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조 바이든이 맨 앞에 인사말에 타이거 스타일 그럼 안 되잖아. 후탱클랜 그럼 안 되잖아. 그런 얘기에요 지금. 궁금한 동시에 궁금하지가 않은데 더 알기 위해 발을 들이면 심연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거기까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더 크거든요. 증거는 바로 그 다음 데서요. 지금 약간 오디오가 겹쳐서 안 들으셨을 텐데 이게 무슨 감사법인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하니까 곧장 그 초혼 17검이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 결혼식과 관련된 건가요? 아니요. 유병헌 사무총장이 그 무공의 이름은 이런 비유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싶었다면 환영마검이란 건 무엇을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겠죠. 하지만 그는 이 무공들이 속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카테고리 이름을 꺼내요. 초혼 17검이라고. 이건 지 소설 속 설정을 떠들려고 한 거예요. 참지 못하는 덕후 이것은 열덕후의 증거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앰플리파이드에서 호권하는 얘기인데 난 음악 프로 진행자고 그리고 사마달의 특징 중 하나가 오리지널 무공 이름을 되게 많이 만든다는 것도 있었거든요. 단어 지어내기 그래서 사마달 개통인 것도 확실해요. 제일 무서운 건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설명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더 꺼내놓고 있어요. 태도상 그걸 직원 교육용 문건에 썼고 자기 덕질을 그것의 뒷배경 설정을 너무너무 신나서 국정감사장에서 꺼내려고 했어요.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초혼 17검에 17가지 건법을 담아라겠어. 어쩌면 독질인도 그런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 국회에서 슈퍼히어로의 계보를 말하겠다고. 내가 그걸 믿고 그게 얼마나 큰 폭력인지 나도 아는데 그렇다면 유병호 사무총장의 입장에서는 그날의 국감은 김희겸이 다가와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 순간 되게 고마웠을 거예요. 좋은 17검이 되었다. 투다 걸어요. 아니 의원님만 계속 말씀하시고 저는 말도 못하게 하세요. 라는 식으로 너무 말하고 싶었어. 국정감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점이 불쾌한 거죠. 국정감사라는 자리를 지 덕질 자랑해도 되는 곳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감사관의 사무총장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내부 직원 교육용으로 자기가 만든 문건에 그런 짓을 잔뜩히 놨다. 그러니까 국가의 시스템의 엄정함이 이렇게 우스운 사람이어야 부동산원의 통계를 완전히 비틀어버린 걸 가지고 검찰에다 갖다 바치는 짓을 하고도 당당하겠죠. 지난번 전해원디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너무 약간 일반성이 느껴져요. 무협 이야기만 집중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되게 유머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좋게 생각을 하면 실제 이 질의 내용을 풀로 들으면 되게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웃긴 것 같다. 웃긴 일이었다고 전달하고 말면 기자가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이런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가비만 심각하게 좋아했습니다. 나라는 국가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실 뉴스 타이틀만 보고 파악했던 거는 그런 사람이구나 였거든요. 그 짤 무협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약간 되게 도로다니는 짤 중에 대학교 신입생 톡방이 만들어졌는데 단독방이 거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후후 이게 이제부터 여기가 내가 학교 생활을 시작할 곳인가 그래서 다들 나가는 약간 그런 그래서 그 정도인가 했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이게 우리 대학이나 고등학교도 경험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새끼는 우리가 방을 나가거나 아니면 걔만 내보내면 돼요. 그런데 얜 감사원 사무총장이죠. 어떻게 해요. 게다가 검찰 바깥에 가장 열렬한 검찰의 하수인이죠. 이런 얘기였습니다. 심각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이거 몇 년 하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히 처음으로 엘리트 플레이어 세 사람이 다 겹칩니다. 너무 처음이에요? 엘리트 플레이어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이 세 명은 매년 겹치는 것 같아요. 법제사법위원회 엘리트 플레이어 그런 사람들 1번 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 정이탄희입니다. 정책질이 올인했고요. 그중에서도 약자 소수자 대변에 지난 번부터 쭉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게 정책질이를 해도 기자들이 주목해줍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비슷한데요. 다양성과 독창성으로는 제일인 것 같고요.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지지자 일각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죠. 이 사람을 양승태 대부분이 탄압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약간 정행세계 어려운 얘기도 되게 쉽게 설명하고요. 서사를 만들고 별개인 것처럼 보이는 안들을 연결하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이게 1, 2년 차 때 하고 달라진 점 중에 하나입니다. 대중에게 먹히는 레토릭을 쓰는 법도 누가 가르쳐줬고 배웠어요. 제가 서사를 활용하는 능력에 이번에 되게 많이 집중을 했는데요. 이야기꾼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걸 못하는 게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지점이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흡입력이 있어요.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가져와서 들려주는 진정성 있는 스피치도 능력도 있고 해서 자기 논지의 핵심으로 그 사례를 연결시키는 솜씨에 되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초선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정치인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박주민 의원 정책과 정쟁의 균형을 잘 맞췄고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 상대하는 사람 중에 제일 여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작년까지처럼 정쟁에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물론 웬만한 주요 이슈는 주요 이슈는 다 정쟁에 활용하는 법사위라서 완전히 멀리 있지는 않은데 위원의 분위기가 막 들끓고 있고 저기서 박범계 의원님이랑 위원장이랑 싸우고 있고 지금 가져온 이슈가 되게 민감한 주제여도 진리를 굉장히 차분하게 차근차근 끌어나가는 모습에서 약간 도인 같은 풍모가 보이더라고요. 정쟁 이슈 중에 군사법원 관련된 거는 본인이 발의한 법안이다 보니까 또 잘 활용하는 모습이고 생각해보니까 작년에도 2탄이 2탄이 박주민 박주민이었네요.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 을 박용진 야당 의원들의 준비가 조족한 현안 질의가 생각보다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 의회랑 비교하면 정말 다른 게 미국은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굳이 중요한 자리에서 여당 얘기만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견제할 다른 게 되게 많습니다. 지방권력도 있고 기업들도 자기한테 돈 안 찔러주면 세게 굴어요. 여당 의원들은 그래서 감사 같은 일이 있거나 청문회 같은 일이 있을 때 여당 의원도 야당 의원과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여당 의원들은 철저히 수비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국정감사에서는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는 언제나 야당 의원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 플레이하는 것밖에 볼 수 없다는 게 1번 그래서 야당 의원 중에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티가 풀 풀라는 게 2번입니다. 그 못하는 것의 증거 통계 맨날 똑같은 거 가져오고 뉴스에서 했던 얘기 또 합니다. 그리고 아무 유튜버나 할 수 있는 레토릭만 막 늘어나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양경수 교윤이나 서양교 의원 같은 케이스예요. 물론 서양교 의원이 좀 낫긴 한데 일명 뇌절이죠. 쉽게 설명하네. 뇌가 절여졌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은 근데 이제 다양한 서사를 붙여서 정쟁 질의를 잘 하더라고요. 했던 얘기 못하는 성정 같은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치인들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피감기관에게 화낼 땐 화내고 어릴 땐 어르고 사람 박하면서 스킬을 쓰더라고요. 다양한 대화 스킬도 있고 이걸 저는 이제 이제는 재선 의원이라서 지난 20대 국회 때 완전 대비 전성기처럼 화려하진 않아 유치원 산법 낼 때처럼 근데 이제 같은 통계 같은 사례를 갖고 와도 다른 피감기관에게 질문할 때는 맥락을 다르게 만들어요. 서사를 더해서 공부를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도 볼 수 있고 이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대법원장 권한 대행 앞에서 그 사람의 비위 의심 사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 이야기 민주당에 관심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사람들은 수박이라는 단어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수박이라는 말은 민주당이 다수의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나가야 할 길보다 보수적인 길을 로드맵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인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나 일부 다선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활동도 미미한 전남북의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부르게 됐던 거였고요. 꼭 같은 게 팔아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그 개념에는 조홍천이 맞아 들어가고 이상민이 맞아 들어갑니다. 정말로 보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은 민주당의 보수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있죠. 김진표 국회의장. 심지어 김진표 국회의장의 천거로 들어와서 김진표 개라고 불리는 박광원 의원의원도 김진표 의원보다는 덜 보수적이거든요. 수박 색깔로 얘기하죠. 그럴 때.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나면 박용진을 수박으로 부르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권력 싸움으로 수박이라는 단어를 억지로 갖다 붙일 때 박용진 의원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용래가 달라진 거죠. 그냥 반명일 뿐이죠. 박용진 의원은. 그 외에는 그런 얘기도 하죠. 이 사람은 그 전에 있던 정치 조직에서도 기회주의자였으니까 기회를 더 주면 안 된다. 그것이 박용진을 보수적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정당의 위험한 정치인으로 만들 수 있죠. 그 지점이 진성당원이나 대의원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조흥천이나 이상민을 대할 때보다 박용진을 대할 때 국감에서 더더욱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정치 얘기 털었습니다. 재밌네요. 첫 주 확실해요? 재밌어요. 와 재밌다. 정가비에 대한 평가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하면서 정가비나 유병호에 대한 평가는 아니었던 것으로 해석하면서 첫 주에 국정감사 기록실을 마쳤습니다. 사실 건조센터 엄청 피곤할 텐데 처음 해보는데 제가 엄청 들이부었거든요. 왜냐면 벨빅 간사한테 너무 많은 차이를 줄 수 없어. 시간을 줄 수 없어. 와 나쁜 사람. 바빠요. 상황을 알기 때문에 바빠요. 힘들고 처음부터 이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래서 건조에이터는 다음 주에 이틀을 더 또 연속을 하네요. 위원장님. 그런 건 위원장한테 허락 맞고 얘기하세요. 바울부터 네가 해라. 나도 안 하면 좋겠다. 부자연스럽나요? 아직도 장가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는 아직도 사장인 줄 아십니까? 사장 맞잖아. 그게 문제에서.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시면 부자연스럽습니다. 나한테 얘기하세요. 아 나한테 얘기했구나.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붙을게요. 진짜 빼셔도 되는데. 네네네. 살인 청바지를 지금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아 안 그래도 그게 약간. 네. 그 어디서 보냐고. 성토가 올라왔습니다. 저도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권조위원께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 유PD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이지. 왓챠 피디아를 왓챠로 잘못 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거 헷갈리는 사람 은근히 있어요. 아염. XSFM입니다. I.D.W.K.